가사의 기술 가사의 기술 가사의 기술 가사의 기술 안녕하세요 왔어! 두 발 정리? 두 발 정리 잘 됐네요 세X는 어디서부터 그걸 찍고 왔는데 유튜브요 영상이나 좀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이걸 찍어서 뭔가를 좀 쓰는 거야? 나 보통 나랑 표출해 줘 나랑 표출해 줘 metal 인스타에 쓰지마 다 나중에 쓸 데가 있어요. 찍어놓으면. 이게 또 신기했나보네? 눈 감고 소원 소원! 우와! 아, 많이 춤추고 해. 아니, 그 색이 다 먹어요. 하이구, 돌아가면 돼. 인석들! 인석들! 춤 춰. 이거 음악이 안 멈춰, 음악이. 음악이 안 멈춰. 음악이 안 멈춰, 이거. 다 꺼져, 이게. 다 꺼져. 오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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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피소드 이 부분에 이 부분으로 대신 조합이네 Và 이 부분에 바로 왔네. 안올 것 처럼. 안올 것 처럼. 아니. 아니. 노트라이도 폰으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한 시스텐인 것 같아 7080 좀 다니는데 6070이야 그 때나는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틀로드에 복빙관 상대 멜로디가 지금 써실래? 알아듣어? 좋아해요 사이다 너무 맛있어 와 이런 일도 요즘에 절대 안 치죠 이거는 이거는 그거 아니야 크로매틱 93이네 의상이야 느낌 바로 하라고 이거 느낌 약간 쨉쨉이야 이거 봐요 쫙쫙쫙쫙쫙쫙 상품관 공감하잖아 형 무조건 스트릿인데 롱맨이야 롱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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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롱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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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instruments 롱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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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다운 사랑을 낼 수 있게 기억하지 마요 웃을고 빙빙 여름을 그리로 계속 아빠야 계속 빅스턴트시 탔고 택시야? 어 블랙 그런 것도 있어 저의 주제 planned 아멘